그렇죠. 팔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만하자. 아니 아니 잠깐만 다리를 벌리고 엉덩이를 쫙 붙여가지고 여기 딱 대고 됐어요 됐어요. 설레 시작! 두 번 다시 잡이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? 여기 딱 대고 됐어요 됐어요. 자 하나 둘 셋 옳지. 옳지 잘하시네요. 다리 운동이 되겠어요? 어깨 운동보다. 아니 이거 다리 정형외과에서 이렇게 많이 쓰지 말라고 그랬다고 무릎을. 지금 무릎 별로 안 쓰셨어요? 수영장에서 이거 댕기는데 뭐 무릎을 쓰냐. 아니 그건 무릎 쓴 것도 아니고. 이게 쉬운 거였어요. 어 저게 쉽대요. 쉬운 거 한번 해봐요 그러면. 뭐가 쉽대요? 저게 쉽대요. 이게 훨씬 쉬워요. 근데 저거는 있죠. 좀 가르쳐줘 보세요 어떻게 하는 건지.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. 누구냐 너. 오우. 30가지. 오우. 제가 한번 배운 대로. 시범은 더 좋으시네. 제가 배운 대로 시범을 한번 보여 볼게요. 이 사람은 분낭 안 살아요. 하나 둘. 어이 재밌다. 너무 자주 할 필요도 없어. 아 이거 재밌다. 자꾸 자주 하지 말고.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? 71. 아 그럼 젊으셨네. 정정하시다. 난 82살이에요. 아 일로 봐 일로 봐. 이거 뭐 30개 하시네. 아니 아니 어딜 도망가세요. 아니 배웠으면 하고 가시지. 어머니. 슬쩍 도망. 슬쩍 도망가신다. 난 82살이에요. 네. 한번 해봐요. 좀 힘들 것 같아서. 아니 아니야. 앉아 서 봐. 숨을 내쉬면서. 이걸 꽉 잡고 다리를 쬐고. 팔 쭉 들어보세요. 숨을 내쉬면서. 내쉬면서 몸이 가득해진다고. 셋. 땡겨. 옳지. 땡겨. 옳지. 옳지. 열을 것만. 열을 것만. 어이구. 어 잘하시네. 그렇죠. 쭉 밀고. 그만할까? 한 10개만 대보시죠. 넷. 넷. 다섯. 열. 됐다. 오 됐다. 내려오는 게 더 큰 얘기입니다. 최강 1화 제 6장. 풍미장렬. 맥주로디. 시원하고 좋죠? 시원하네요. 음식은 제가 미리 시켜놨어요. 뭔가 맛있나? 다 드시면 돼요. 이게. 갖다 놓은 거래 이거밖에 없는데 뭘 다. 가져올 게 많은 거 하지. 순서대로 나오는 거죠. 드셔보세요. 계란찜 부터 드시죠. 홈프로소에서 고생하셨는데. 사달되지 않는 거 사다주느라고 고생했지. 야 제대로 모시네요. 이거 먹어. 아니. 이걸 드셔보세요. 이거? 응. 나는 이렇게 비린 거 같은 거 비린 생선 같아서 싫는데. 드셔보세요 하나도 안 비려요. 더군다나 고등어 뭐 난 저렇게 뽀짝뽀짝하는 생선 생분을 싫어. 드셔보시라니까 싫다 그러지 마시고요. 연세가 되실수록 그 등 푸는 생선 같은 거는 많이 드셔야 돼요. 요렇게 해서. 요렇게 해서. 눈을 지금 까무세요. 그냥 놓고 씹으시면 돼요. 놔. 놓고 씹으시면 돼요. 놔. 놔. 먹lando 먹어보다. 땅과. 웬도 encore 해 h vulnerable. 또한 일 하실래요? 왜요? 술 한 술잔 입시라고 드셔보시지도 않았잖아요 먹어보면은 써 그렇다고 어디 가서 연애할 때 술 안 먹었어요? 아니 장인도 술 안 먹는데 내가 뭐 저기 그 친정 권신에는 술 잘 먹잖아요 나는 그 권신에 술 먹는 게 싫어서 술 안 먹는 사람한테 결혼을 했다고 그랬더니 너무 좋다고 많이 먹는 건 안 좋지만 조금씩 먹으면 맛있는데 그 맛있는 사람